그 친구 있죠? 뭐라는 거야? 내가 원하게 알고 있다고? 잠깐만, 챕터 5 1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겠다 어? 저 오비소녀 저긴데요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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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고마워 내가 넌 어디에 가 그니까 Go ahead now, I'll tell you two notes. They should read it yet. Everyone wants something. I have no time for other people's problems. It's not always about you. Typical. Avoiding responsibility like a coward. What the! Good. Now, where was I? 와아! 이게 뭐지? 내가 충분하지 않았나? 도와줘, 그쪽으로 도와줘! 최소한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네. 저 건물에 뭐가 매달렸었거든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, 이 게임. 오, 아스 아스. 무슨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If you need help, you need help, but not you. I remember this time. 너무 멎은데, 저거는. 갈 수 있을까? 오케이. 좋아요,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안식할까요? 엄마, 아빠가 어디있어? 내 피아티와 함께 도와줄게 왜 또 일어나서 일어나? 잘 모르겠어 왜 우리의 믿음을 지지 못해? 왜 우리의 믿음을 지지 못해? 잘 모르겠어! 어디야? 잘 모르겠어! 잘 모르겠어! 잠깐만,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진 거야? 이거 안된다, 시작! 아으! 으으! 이 길이 아니었어 저기로 가야하거든요?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저기 뭐가 있다! 아니였다! 못어져 못어져? 이쪽으로?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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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왔어! 아이씨 저거 성호스럽다 아무래도 저 이 저 괴물을 피해가지고 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길이 없어 지금 저거 최고의 길이야 최선의 길이 저 kes 하이 저 Claro 악 우 Kane 오우 오K 이거 맞죠? 아 여기네 여기가 길이었네 보트 여기로 참사할 проб알距離 헥! 한글자막 by 한효정